300점 만들기 프로젝트 3번째 시간입니다. 4구에서 이런 배치를 만났을 때 어떻게 득점하면 좋을까요? 12시 방향 2팁의 중상단 무회전 단점으로 빨간 공의 오른쪽 1분의 1 정도를 부드럽게 밀어치면 내 흰 공은 이 영역에 수렴이 됩니다. 바닥에 빨갛게 이런 영역이 표시되어 있는데 이 영역 안에 첫 번째 빨간 공이 있고 내 공과 첫 번째 빨간 공이 이렇게 수직인 관계에 있고 이랬을 때 12시 방향 2팁 정도의 중상단 무회전 단점으로 부드럽게 밀어치면 내 흰 공은 대체적으로 이 영역으로 수렴이 됩니다. 1쿠션, 2쿠션 이후에 이것을 알고 있으면 3쿠션을 칠 때도 매우 유용하게 쓸 수 있고요. 4구에서 이런 상황에서 공을 모을 때도 유용합니다. 일단 한번 쳐보겠습니다. 자, 이 영역에 수렴이 된다고 했죠. 이렇게 3쿠션으로 득점이 됐는데 미처 이 공은 이 아래로 여기까지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. 정확한 1분의 1 두께 또는 1분의 1보다 조금 얇게 맞아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4구에서 이런 배치를 만났을 때 좀 더 연속 득점이 가능한 배치를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? 두께를 좀 더 쓰면 되겠죠. 지금 이 상황은 3쿠션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3쿠션으로 맞지 않아도 직접 맞아도 되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어려운 상황은 아니거든요. 그러니까 이 내용을 알고 있다면 부드럽게 치면 두께를 조금 더 써도 이 신공이 돌아오는 최종 종착점은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. 분리각에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다만 이 빨간 공이 오는 방향이 달라지겠죠. 힘도 다를 것이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조금 더 두꺼운 두께 2분의 1 두께가 아니라 2분의 1보다 조금 더 두꺼운 두께를 겨냥해서 쳐 보겠습니다. 이렇게 쳤더니 키스위의 위험이 좀 있기는 한데 그래도 이 빨간 공은 좀 더 내 공과 가까워졌죠. 다시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. 이 정도 공을 가까이 두게 되면 연속 득점을 만들어 나가기가 쉽다고 할 수 있습니다. 이렇게 이러한 배치에서 중상단 무회전 당점으로 부드럽게 2분의 1에 가까운 두께를 맞춰서 다음 배치를 좋게 만들 수 있는 연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. 왜냐하면 이 배치가 의외로 게임 중에 자주 나오는 배치이고 이 내용을 알고 있으면 연속 득점도 얼마든지 가능한 배치입니다. 내용을 살펴보면 중상단 당점 2분의 1 두께로 밀어치는 앞돌리기 연습입니다. 중상단 당점에 걸맞는 높은 큐거리를 유지해서 치세요. 당구 초급자분들은 대체적으로 큐거리의 높이가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. 그래놓고 높은 당점을 칠 때는 큐거리의 높이를 높여서 치는 게 아니라 당점의 높이만 아래에서 위로 올려 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 효율이 떨어지고 큐 미스할 확률도 높아집니다. 그래서 상단 당점 중상단 당점을 칠 때는 큐거리의 높이도 높게 만들어서 높은 당점을 노려서 치는 게 중요합니다. 그리고 치고 난 다음에 큐를 비틀지 말고 반듯하게 마무리 자제까지 유지하는 게 좋고요. 그리고 밀어친다는 것은 상단 당점을 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치고 나서 진행 방향 쪽으로 10cm 이상 밀어주는 그 밀어주는 효과에 의해서 내 공은 약한 힘으로도 좀 더 멀리 보낼 수 있고 원활하게 굴러가거든요. 그리고 쉽지 않은 얘기지만 흰 공으로 빨간 공을 치기까지 그때까지는 흰 공의 당점을 보는 데 집중해야 되겠지만 치고 나서는 이 빨간 공이 어디로 가는지도 주의깊게 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. 쉽지 않은 부분인데 자꾸 내 공이 가는 것만 생각하게 되는데 공을 모으기 위해서는 이 빨간 공이 어디로 가는지도 자꾸 신경을 쓰면서 연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. 다시 한번 쳐 보겠습니다. 연습하면 연습할수록 자꾸 좋은 모양이 만들어지네요. 연습의 효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이렇게 되면 연속 득점하는데 무리가 없겠죠. 이런 공은 어떻게 쳐야 될까요? 참 애매하게 섰는데 이 빨간 공의 왼쪽을 얇게 쳐서 여기로 빠지지만 않는다면 좋은데 재수 없으면 이 사이로 빠질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아래쪽에 있는 빨간 공의 오른쪽을 하단 당점으로 살짝 끌어쳐서 내 흰 공이 여기에 멈출 정도로만 끌어놓고 이 빨간 공이 쿠션에 맞고 내 공을 때려서 득점이 되는 형태로 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연속 득점을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한번 쳐 보겠습니다. 하단 당점으로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 끌어치는 것에 익숙해야 하는데 하단 당점으로 예고했던 것처럼 맞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공이 많이 흐트러지지 않아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이 공을 쳐서 이 공을 맞추기 위해서는 끌어쳐야 되는 각도인데 그렇게 치면 이 공이 많이 움직이죠. 이 공의 왼쪽을 쳐서 이 공을 맞추기는 쉬운데 공은 좀 흩어지게 되는 상황이거든요. 그렇다 하더라도 이 공을 끌어치는 것보다는 오른쪽 빨간 공 왼쪽을 최소한의 힘으로 쳐서 공이 멀어지지 않도록 만드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인 것 같습니다. 자, 이거는 왼손으로 쳐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공이 되어버렸는데 끌어치기로 키스를 이용해서 득점을 해보겠습니다. 아, 이건 뭐 어쩔 수 없습니다. 밀어치기밖에 칠 게 없을 것 같습니다. 밀어치기를 쳐서 칠 때 너무 세게 쳐서 다시 이 방향 어딘가로 오게 하려다가 튕겨서 안 맞을 수도 있으니까 차라리 그냥 첫 번째 빨간 공을 이 코너 근처에 갖다 놔서 내 공, 빨간 공, 두 번째 빨간 공 같은 쪽에 놓는다 라고 생각하고 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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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